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일단 저는 운명 같은 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결혼 같은 건 관심도 없었답니다. 솔직히 서른 중반까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자유가 없는 게 싫었죠. 이런 제 속을 모르는 주변 지인들은 집안도 좋고 멀쩡하게 생겨서 왜 결혼 안 하냐고 자주 물었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자수성가로 크게 성공하셔서 60억대의 자산을 이루셨고 그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자신이 되고부터 아버지와 늘 결혼 문제로 티격태격 했었죠. 늘 저만 보면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도 한심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너 이번 주에 선보로 진짜 안 갈 거야? 그 집이 아들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래.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데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라. 사람을 어떻게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해? 안 간다고 했잖아. 정말 내 짝인 사람이면 사진만 보고도 느낌이 와야지. 느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 친구 녀석들은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 본 애들도 있어. 넌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건데? 너 지난달에도 선보로 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다며? 커피만 마시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밥이라도 먹었어야지.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으려고 그래? 불편한 사람이란 밥 먹느니 안 먹고 말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해. 어휴, 저걸 딸이라고 키웠어. 내가 미쳤지? 아버지는 제가 선만 보고 오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주선하는 선자리는 남자들이 직업은 좋은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빨리 그 자리를 끝내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이러니 아버지가 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답답해 하셨던 거죠.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우연한 기회로 같이 일하는 동료의 모임에 따라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동료 남자친구의 친구가 바로 남편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남편의 첫인상은 까무잡잡하고 무뚝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한 잔씩 하면서 가까워졌고 탈공이었던 남편이 신기해 자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계속 대화를 할수록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아서 저는 남편과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죠. 그러다 또 다른 반전은 직업이 탈공이라서 엄청 투박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섬세한 면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날 불편한 구두를 신고 갔었어요. 그래서 발도 신경 쓰이는데 그날 따라 가방마저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정신없어 보였는지 남편이 저를 한 번 보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내가 가방이라도 좀 들어줄까? 왠지 손발이 다 불편해 보이네. 여자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괜찮겠어? 하필이면 회사에서 서류를 좀 챙겨왔더니 가방도 너무 불편하네. 여자 가방 든다고 큰일이라도 나겠어? 내 신발 벗어줄 수도 없는데 가방이라도 이리 줘. 아무렇지 않게 제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에 괜히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넵킨을 챙겨주고 메뉴도 먼저 물어봐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 원래 이렇게 세심하고 다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고 집에 가려는데 버스 정류장이 그날 따라 어두운 거예요. 어느덧 막차 시간이라 그랬는지 괜히 겁이 났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와 정류장에 같이 서더니 든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 같이 기다려줄게. 난 걸어가도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시간 충분해. 그 순간 남편의 흑기사 같은 모습이 슈퍼맨 같았어요. 남자다운 모습에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몇 달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용기 내서 고백했습니다. 저만큼은 아니어도 저와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보기 좋게 차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도 아니고 너처럼 좋은 동생 잃고 싶지 않아. 내 상황이 지금은 돈을 벌어놔야 할 때라서 남자친구로서 더 잘해줄 자신이 없어. 일단 내가 싫다는 건 아니네. 그럼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릴게. 그때는 그럼 나랑 연애하자.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고백을 거절하는데 저는 끝내 쟁취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결국 삼수 끝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왜 그토록 저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었죠.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지켜보니 두 사람이 우애가 깊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오빠랑 여동생이 이렇게 친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둘이 통화하면서 지내는 것 진짜 신기하다. 난 남동생이랑 용건 없으면 연락 잘 안 하게 되던데. 사실 나랑 여동생 어릴 때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셨어. 가족은 우리 둘뿐이라 그런지 애틋한 마음이 더 있나 봐.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어우 난 정말 몰랐어. 우리 집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이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야간 근무하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불길 피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학교에서 동네 불났다는 소리 듣고 설마 우리 집일까 했는데 우리 집이더라. 나랑 여동생은 학교에 있어서 목숨만 겨우 건졌어. 나중에 집으로 가보니까 전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 너무 막막해서 여동생 끌어안고 목이 쉴 만큼 울었어.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작 19의 나이에 부모님과 살던 집까지 모두 잃었던 거죠. 항상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던 남편의 책임감 있는 모습 뒤에 이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타일공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됐죠. 한 번은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에 같이 있다가 듣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철이 애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학 희망하는 대학교 쓰라고 할 때도 명문대만 썼었다니까요.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용철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었어요. 야, 넌 뭘 다 지나간 얘기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뭔데? 나 지금도 엄청 만족해. 남편은 친구의 말에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했죠. 결국 남편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동생을 보살펴야 하니까 대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 남자를 더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보살핀 여동생은 밝고 긍정적이었죠. 철도 일찍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둘이 의지하며 커와서 서로 우애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저를 보자마자 금세 언니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데 오래 알던 동생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가씨는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우리 오빠 진짜 진국이에요. 어른들도 오빠만한 사람 없다고 항상 칭찬만 했었다니까요. 누굴 만날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근사한 언니를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네요. 나도 아직 오빠 보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 우리 오빠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긴 하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라 스트레스만 받는데 그렇죠 언니?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남편이 잔소리가 많다고 놀리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같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가씨와 제가 합심해서 남편이 잔소리가 많다고 궁시렁거리는 모습을 보자 남편도 웃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가씨와도 금세 친해져서 셋이 자주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가씨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아가씨가 생일에 저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선물을 건네자 아가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생일에 오빠랑 둘이서 보내다가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꼭 가족 같아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항상 밝고 잘 웃던 아가씨가 울먹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찡했습니다. 선물을 뜯어보면서 행복해하는 아가씨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 뿌듯했어요. 그 후 남편과 아가씨를 집에 보내고 걸어가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 항상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늘 외로웠었나봐. 오늘 진짜 내 동생 내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어. 오빠 동생은 내 동생이기도 해. 앞으로 우리 생일도 동생 불러서 셋이 같이 보내자. 생일은 여러 사람이 축하해 줄수록 좋잖아. 제 말에 남편은 정말 고맙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까 앞으로 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남매가 서로 위해주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은 여동생이 언제든 쉬러 올 수 있게 집 하나는 꼭 필요하다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25평 내 집 마련도 해냈답니다. 처음 남편이 사는 집에 갔던 날 남편은 가슴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이 집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았는 줄 알아? 내가 편히 기대고 쉴 곳 마련하니까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 남편은 저한테 구석구석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죠. 모든 걸 잃고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남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열정적인 면모는 사귀는 동안에도 자주 감탄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저는 아버지가 차를 새로 바꾸게 되면서 기존에 타던 차를 저보고 타라면서 물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장롱 면허라서 완전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좋은 기회다 싶어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운전을 알려준 사람이 남편이었죠. 그런데 운전은 가족이나 연인끼리 가르쳐주면 싸우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너무 못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서 화를 냈었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넓은 공터에서 배우고 있는데 자꾸 마음처럼 안 되는 주차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 그냥 안 할래. 이깟 차 팔아버리는 게 낫지. 주차도 못 타고 기어 변속도 헷갈리는데 언제 배워서 도로주행을 하러 나가? 에이, 안 해. 이제 겨우 운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지 3일 차에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세상에 쉽게 배우는 게 어딨어. 너도 회사 처음 들어가자마자 지금 위치는 아니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봐. 운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다 도움되는 거야. 출퇴근도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르지. 에휴, 무슨 차야. 그리고 못 타는 거에 계속 도전하느니 잘하는 거 하는 게 낫지. 난 운전할 수 있는 신경 같은 게 없는 사람 같아. 난 뭐 타일공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 맨날 노가다 현장에 일용직으로 불려다니다가 타일공이 나이 들어서도 쭉 오래 할 수 있고 돈도 잘 벌린다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 보고 악작같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겠다는 마음이랑 목표만 있으면 누구나 다 처음 하는 일도 해낼 수 있어. 남편의 말에 고작 운전으로 징징거린 것 같아 괜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지금의 타일공이 되기까지 1, 2년 동안 자기 몸 갈아서 버텼다고 했죠. 한창 친구들은 놀고 있을 나이에 현장에서 무거운 포대자루를 나르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당시 현장 막내라서 각종 허드렛 일도 도맡아 해야만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20대 청춘 다 바치고 거의 13년 동안 배운 기술로 지금의 반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던 거죠. 이런 남편의 일대기를 듣다 보면 쉽게 포기하겠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 말에 자극을 받고 한 달 내내 운전 연수에 몰입한 결과 드디어 혼자서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어요.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 해내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했죠. 그래서 퇴근하는 남편은 가장 먼저 차에 태워보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그때 운전하는 저를 보면서 엄지를 들며 말했어요. 와, 드디어 혼자서도 잘 달리네. 그거 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 잘했어. 남편의 칭찬에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기뻤죠. 저는 서른 중반에 남편을 만난 뒤로부터 친구들이 어딘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사랑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에 하나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일은 금세 포기했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저는 끈기와 노력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좋은 귀감이 되는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생각이 난 저를 보고 저도 다 놀랄 정도였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가장 놀란 사람이 아버지였답니다. 결혼 얘기만 나오면 도무지 저랑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는 반 포기였는데 서른일곱 살에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결혼 날짜라도 잡은 듯 기뻐하셨죠. 그때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빼더니 나 몰래 임자를 제대로 만났구나. 난 너 혼자 살다 독거노인 되는 건 아닌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의사야? 아니면 사업가? 혹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 직원이냐? 어? 아, 그게 돈도 나름 잘 벌어. 아버지의 기대 가득한 눈을 보니까 저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남편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됐어요. 자꾸 저를 재촉하는 아버지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놀라면 안 된다. 난 미리 말했어. 안 놀라지. 우리 딸이 그동안 내가 주선한 선자리 다 파토내면서 내가 딱 알았잖아. 내 딸은 눈이 정수리에 달렸다. 어지간한 남자들은 눈에 안 찼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엄청난 남자를 만났으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겠지. 직업이 좀 특이해. 근데 이건 알아야지. 세상에 직업이 살짝 빼고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치? 그럼 세상에 직업이 귀천이 어딨어. 도둑질만 안 하면 다 괜찮아. 아, 그래서 직업이 뭔데? 타, 일, 공. 뭐? 무슨 공? 뭘 안다고? 기대 가득한 아버지 표정은 금세 실망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확인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윤미야, 너 지금 이 아빠 놀리는 거지? 진심이에요. 2년 정도 연애했는데 그 사람 배울 점 많고 좋은 사람이에요. 410으로 오래 일해서 이제 나름 자리도 잘 잡았어요. 아빠가 의사부터 대겸 남자들까지 난 다 낀다 하는 놈들만 골라서 너한테 붙일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뭐 탈공?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설마 너 그 탈공인가 뭔가 하는 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온 거 아니지? 그 집 부모들 보고 온 거야?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여동생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런 정신 나간 거사. 안 된다. 하다 못해 부모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비빌 언덕도 없는 놈한테 네가 시집을 왜 가? 돈도 없고 노가다꾼에다가 심지어 부모도 없어?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못해.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렇게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정면 돌파하기로 했죠. 그리고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한 번 해본 적 없이 직업만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오열하는 아버지를 달래서 안방으로 가셨어요. 그 후 저는 인사올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남편을 만나게 됐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남편이 걱정하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나 안 보시겠다고 하셨어? 어? 아 그게 시간이 도무지 안 나시나 봐. 아빠 회사가 좀 바쁜가 봐. 윤미야, 나 괜찮아. 그렇게 둘러대면서 말 안 해도 난 아버님 다 이해해. 솔직히 내 조건이 너한테 가당키나 하겠어? 결혼을 계산기만 두드려서 하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둘이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나만 믿고 있어봐. 분명 아빠도 한 번 보자고 하실 거야. 한껏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까 괜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라도 빨리 아빠와 남편이 정식으로 만날 자리를 만들자고 다짐했죠. 분명 아빠도 남편과 대화를 해보면 선입견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땐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사연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죠. 제가 그때 정면 돌파했던 첫 번째 방법은 어른스러운 제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짐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한테는 평생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말투까지 바꿨죠. 그때 주방의 저녁 준비가 다 된 걸 보고 저는 거실에 있던 아버지한테 가서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평소 같으면 아빠 식사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달라진 제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죠. 뭐? 진지? 너 때문에 내가 입맛이 아주 뚝 떨어졌어. 넌 아주 볼살이 오른 게 살만한가 보다. 이 아버지 속 뒤집어 놓고 그 자식이랑 아주 깨가 쏟아져?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밥을 못 드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 됐어. 내 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아버지는 제 작전에도 냉정하게 안방으로 가버리셨어요. 서 있는 저를 쌩하고 지나쳐서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진짜 험난한 길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도 맞불 작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작전은 저를 무시하는 거였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를 해도 아버지는 아예 받지도 않으셨죠. 어째 제가 나설수록 꼬여만 가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힘이 쭉 빠진 채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신발장의 아버지와 딱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출근하려고 꺼내둔 구두를 보시더니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뾰로통한 목소리로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 출근하는 애가 높은 구두를 신고 가? 발목이 부러져봐야 저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지? 꼭 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알아? 어휴, 진짜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는지 답답하다 정말. 그만 좀 해요. 뭘 그만해? 너나 그만해. 점점 유치한 싸움으로 번져가자 옆에 있던 엄마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에휴, 냅둬라. 네 아빠도 다 고생해 봐서 저러는 거야. 사글쇠 빵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살려고 네 아빠도 구두새처럼 아끼고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는 시집 안 보내려고 그런 거야. 다 자기가 고생해봤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저러는 거지. 네가 아빠 좀 이해해줘라. 그래도 난 네 편이잖니. 엄마의 말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긴 했죠. 아버지도 남편처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분야는 달라도 통하는 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내 이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저는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길 바랬죠. 진짜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하고 선택한 건 단식이었어요. 그날 저녁도 저를 냉랭하게 대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자꾸 이런 식으로 저 피하면 아빠 딸 시금 전폐하는 모습 보게 될 거예요. 그래, 먹지 마. 밥 잘 먹고 허찍거리하는 걸 보느니 그냥 굶어서 골골거리고 사는 거 보는 게 백 번 낫겠다. 아버지는 시금을 전폐하겠다는 제 말에도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단식에 돌입했죠. 그러자 아침인데 밥도 안 먹고 있는 걸 보시더니 저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굶어봤자지 너 혹시 나 몰래 밤에 뭐 먹는 거 아니야? 단식한다는 애가 왜 부은 거 같아? 아빠, 첫날이잖아. 그리고 아침에는 아빠 얼굴도 땡땡 붓거든요. 그래, 어디 해봐라. 네가 정말 집에 먹을 게 차고 넘쳐서 저러지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쯤 되니까 거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있었죠. 기필코 단식에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남편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첫날은 그냥 저냥 버틸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고파서 그냥 잠을 자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남자친구한테는 일로 바쁘다는 말로 둘러댔죠.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겨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단식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네, 아버지 덕분에 안 해도 될 경험을 다 해보네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냐? 왜 내 탓이야? 그래서 오늘은 안 먹어? 아빠 많이 드세요. 제 몫까지 아주 두 그릇 드시고 가세요.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일부러 저를 놀리려는 듯 저를 보면서 요란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점점 힘이 들었죠.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때마다 곤욕이었습니다. 그러다 3회차에는 거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가 제 앞에 쟁반을 들고 와서 장난을 걸며 말했어요. 어, 방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먹고 싶지? 세상에서 나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야, 이거 면발 좀 봐라. 굳이 거실까지 라면을 끓여와서 제 눈앞에서 면을 들어 호호 불면서 아버지가 라면을 먹기 시작하셨죠. 진짜 그 순간 제 코끝에서 맡아지는 냄새에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이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네가 아무리 단식을 해도 난 어차피 허락할 생각이 개미 눈물만큼도 없어. 자꾸 이러면은 나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러세요. 잘 됐네. 호적 꼭 좀 파주세요. 나도 내 가정 꾸리고 살게 그냥 호적 파주시라고요. 제가 아버지와 유치하게 싸우자 엄마는 유치하다고 둘 다 그만하라며 소리치셨죠. 같은 가족이 봐도 이 정도인데 남이 보면 얼마나 유치했겠습니까? 저는 꿋꿋이 견뎌오다가 3일 차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라면 냄새를 맡고 나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주방으로 가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만 부어서 오려고 했죠.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전 주방으로 가서 컵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 아빠가 딱 나타난 겁니다. 잘 걸렸다는 듯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리듯 이렇게 말했죠. 이거 봐봐. 너 배고프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드세요. 따님 마음껏 드세요. 작심 3일 만에 무너진 저는 그 순간 서른과 배고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자포자기하듯 말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일단 이번 주에 데리고 와봐. 정말? 진짜야? 나중에 아빠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지? 허락한 거 아니야. 얼굴 한 번 보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만났는데 진짜 아니라고 하면 그땐 네가 포기하는 거야. 아빠, 진짜 고마워요.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에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내가 이러고 살 줄 몰랐네. 에휴. 그렇게 아빠를 거의 한 달 넘게 설득한 끝에 집에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올 수 있었죠. 이 기쁜 소식을 곧장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그때 남편은 저와 같이 기뻐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됐는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을 거라며 다독여 주며 응원했죠. 그 후 아버지와 약속한 날 당일 남자친구는 청시만을 챙겨 먹을 만큼 긴장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온다고 생전 처음 피부 관리도 받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인물까지 환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금을 주고 맞춤 정장까지 사 온 거예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문 앞에서 남편은 떨린다면서 이런 말을 했죠. 윤미야 나 너무 떨려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속이 너무 답답해.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으로 미룰까? 제 말에 남편은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목을 가다듬고 저를 보면서 결심한 듯 들어가자며 제 손을 잡았죠. 그리고 직접 초인종 누르고 집으로 같이 들어갔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온다는 말에 미리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진수성찬을 준비하셨죠. 막상 제가 늘 지내던 집인데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남편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큰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렁차게 인사하는 남편 얼굴을 보려고 몸을 돌리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 얼굴을 보자 놀란 표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갈 듯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자네는 그때 그 남편은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보고 있어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 놀란 채 다가가더니 냅다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네 혹시 그때 그 총가가 아닌가? 네? 저, 저요? 갑자기 남편 손을 잡는 아버지 행동에 놀라 남편도 아버지를 그제야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 손을 맞잡으면서 잘 계셨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버지를 보며 의아한 듯 물었죠. 둘이 아는 사이야? 이미 두 사람은 이 집안에 둘만 있는 듯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남편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네 맞지? 그때 그 고속도로 맞잖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때 그렇게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 줄 몰라. 꼭 은혜 갚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사라졌어? 나한테 빚은 갚게 해줘야지. 아닙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윤미가 자네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당장 만났을 거야. 자네면 합격이지. 더 보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동안 반대하던 아버지가 얼굴만 보고 합격 이라는 말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눈물의 제외를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말했죠.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설명 좀 해줘. 제 말에 아버지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며 거실에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털어놓은 사실에 온 가족이 놀라고 말았죠. 5년 전 아버지는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시다 큰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길이 난 사고였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차들이 전부 뒤엉킨 큰 사고였죠. 회전하던 차가 가드레일과 다른 차들끼리 부딪히면서 정말 크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당시 운전자였던 아버지는 문도 다 찌그러진 차에 갈비뼈가 부러진 새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했죠. 그런데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 차 문도 다 찌그러져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있던 아버지는 힘이 쭉 빠진 채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쾅쾅하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는 창문 방향을 봤더니 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창을 부수고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사고 순간을 떠올리다 울먹이면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이 총각이 내 차 창문을 부수고 있더라고 나한테 계속해서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내가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남편은 아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였습니다. 그때 사고 난 현장을 보자마자 연기가 나는 차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있던 공구를 챙겨서 구조를 했던 거예요. 1일 구해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구조하겠다며 나선 거죠. 그렇게 남편이 안간힘을 써서 아버지를 연기가 나던 차에서 구출한 뒤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구조된 후 10분 뒤에 연기가 나던 아버지 차가 불에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죽을 뻔한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실에 놀랐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아빠 그 5년 전에 아빠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건 말하는 거야? 벌써 5년 이구나. 이 총각 아니었으면 난 저 세상에 있었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도 많이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가느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뭐냐. 그래서 날 구해준 사람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글쎄 이 총각이 사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냥 건강하라는 말만 남겼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보면서 호들갑을 떨며 눈물 섞이 말을 했습니다. 오빠 목숨 걸고 구했으면 사례금 두둑하게 받았어야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사례를 받아. 난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빠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 사람이라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야. 너무 멋있잖아. 그러자 아버지는 주책스런 제 말에 같이 호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멋있어. 윤미야 너무 멋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사위라니 나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위가 목숨 걸고 살려놨는데 왜 죽어요. 더 오래오래 곁에 두고 봐야죠. 정말 아버지와 저는 언제 서로 티격태격 했냐는 듯 서로 울기 바빴죠. 그리고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 많지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만큼 고맙네. 정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하늘에 감사하네. 남편이 탈공이라 반대하던 아버지는 남편이 일 때문에 챙겨다니던 공구 덕분에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탈공이 아니라서 공구함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던 남편을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신 거죠.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했는지 계속 이 말만 반복해서 말하셨습니다. 나는 복 복 받았어. 아 이런 사회가 생기다니 말년에 복 터졌네. 여기 봐봐 얼마나 멋있어. 코도 오똑하고 등치도 좋고 우리 유미 결혼시켜도 되겠어. 아버지의 취기 가득한 말에 저와 남편은 한박 웃음을 터뜨렸네요. 그렇게 정말로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남편한테 호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신혼집 멋있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자네 원하는 아파트 말만 해봐. 한강 보이는 아파트도 좋아.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줄게. 정말 그때는 아버지는 남편이 말하면 빌딩이라도 사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세를 꺾은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셨죠. 남편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 20여평 아파트로 충분합니다. 이미 윤미랑 거기서 살기로 얘기 다 했어요. 비록 한강은 안 보여도 제가 피 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 도움받으면 제 인생이 나태해질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저를 지원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예쁘게 사는 모습만 잘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도 크게 감동받았 저도 정말 남편의 겸손한 모습에 또다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보며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 남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빠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내 사위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어디 내놔도 1등 사위감이야. 아버지는 박수까지 치면서 남편을 아낌없이 칭찬했죠. 엄마는 그런 저와 아버지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면서 남동생과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3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아들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특히 아가씨는 조카 본다고 아주 문턱이 닳도록 오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사는데 한 번 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아예 자고 가기도 하죠. 한 번은 아들이 너무 울어서 힘들었는데 아가씨가 달래자 뚝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얘가 자기 예뻐해 주는 사람을 안 와봐요. 저 매일매일 와야겠어요. 자주 와요. 아가씨 오면 나도 편하고 좋죠 뭐. 항상 아이를 봐주는 아가씨 덕에 저는 편했습니다. 이제 가장이 된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지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버지는 고생하지 말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껏 10원 한 장 바란 적 없었어요. 제 남편 너무 듬직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 사연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지나가는 불에 밥 익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한 사람을 위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가 된 일을 뜻하는 말이죠. 남편도 꼭 저희 아버지라서 목숨 걸고 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로 남아서 행복이 된 걸 보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꼭 멀리서 은혜 베풀 사람 찾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저와 같은 주부님들은 지금 바깥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남편들한테 수고했다 고생한다 이런 한마디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엄청 흐뭇해할 겁니다. 남편 길을 살려줄 사람은 역시 아내뿐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서로 좋은 말 나누는 게 좋잖아요. 저도 남편과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까 모두들 행복하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